여러분 반갑습니다 23회 시험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처음 실시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다 상대평가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상대평가도 우리가 절대평가였을 때 합격이 많이 됐어요 그 연도에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실력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1년 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는 이게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슷하게 나올 거다 높여도 조금 높일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또 맞춰서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인터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를 보면서 출제가 그간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제 강의 특징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병기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있는데 출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4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40문제 속에서 우리가 객관식이 몇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40문제에서 24문제가 객관식으로 되고 우리가 주관식으로는 몇 문제가 나오니까? 16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관식은 우리가 필답 형식으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단답 형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거는 사무관리하고 이 앞에 행정관리하고 기술관리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가 있고요 행정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3회 거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얼마를 파악을 했느냐 그러면 8년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어요? 입주자 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외 업무관리가 있죠 그리고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행정관리는 이 정도 이렇게 다섯 개 테마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주거관리가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관리에서는 여기도 뭐 다섯 가지 파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이렇게 보시고요 시설관리의 개관, 공동주택관리의 개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관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건물 설비관리가 있어요 건물 설비 환경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니까 프로테지가 여기는 16.9%인데 문제로 환산을 하면 6.9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6.7 문제 그래서 6.7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3.1 문제 그리고 사무관리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5.6 문제 그리고 대외관리는 우리가 0.7 문제 그리고 회계관리는 1.5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총합을 했더니 이게 8개년도예요 8년도 평균 평균을 봤더니 여기는 18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가 이 시설관리 쪽에서 개관을 봤더니 여기는 2.6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건물관리를 봤더니 1.7 문제 그리고 건축설비와 설비에 관련돼서는 여기는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16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건축설비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차에서 시험 봤던 시설괴론이 있어요 시설괴론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설비 파트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는 2차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해서 다음 연도에 2차 보시는 분들이 1차 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관리에서 딱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실무 강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시설 강의보다 그 설비 파트를 더 약하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괴론에서 공부를 다 했거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설괴론을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이걸 놓치니까 시설에서 많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1차 과목을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안전관리를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는 우리가 0.6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경관리는 0.8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합하면 2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합하면 이제 24문제가 되겠죠 24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강의를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강의 심화강의 이런 거를 다 합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공부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게 더 완벽한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줄여나가서 이 정도는 필수 암기 영역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암기를 조금 설설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암기를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암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암기를 다 못하고 이해하는 영역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필수 영역이 있고 암기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선택적 암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해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수적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소한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은 제가 암기 비법 그러니까 암기 말을 만들어서 두 문자로든지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고 만 8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이들이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초파리 그러면 초파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숫자가 많고 암기를 해야 될 때에는 그런 게 이렇게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암기말들이 있으면 딱 박혀서 시험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가다 보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암기도 되고 또 핵심 암기는 금방 이렇게 같이 맞춰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강의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우면서 우리가 본 강의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같이 맞춰서 가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쉽게 이해가 되면서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적으로 공동주택 실무에서는 주택을 보게 됩니다 주택을 보게 되는데 그 주택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주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주택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주택 속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게 행정관리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챕터 우리가 공동주택 개관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개관 장절에서 우리가 이제 절은 공동주택의 정의 및 종류를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축법령상 주택이 있고 우리 책자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축법령상의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주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도 주택법령상 우리가 또 주택을 정의해놨어요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놨네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또 했어요 관리법에서도 주택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복잡하게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령상에서 얘기했던 주택이 주택법령에서 얘기하는 주택하고 같냐 그러면 또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겹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게 건축법령에서 얘기하는 주택하고 같냐 그러면 또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사항을 보면 건축법령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주택에 대한 모태가 돼요 그러고 그다음에 주택법령에서 냈고 이 주택법령에서 주택을 정의를 했는데 그 뒤로 주택법령에서 분파가 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나왔어요 관리법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법인데 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왜 네가 법령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법을 보시면 법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는 헌법이 있겠지만 이 법은 이런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령에 이렇게 쓰면 그 법에는 또 어떻게 있어요? 법이 있고 이 법 아래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행규칙이 있게 되죠 법하고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속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에요 이게 시행령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법을 이 법 속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에서 얘기를 해요 이 영은 보통 얘기로 보면 이 법을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거를 이 규칙도 그렇죠 이제 이거는 행정부 각부 장관들이 또 이렇게 부족한 거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시행령 표현은 무슨 법에 의하면 몇 점 몇 안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법에 부족한 거를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법인지 시행령인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딱 보여요 여기서 뭐 법 몇 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이네 그러면 영 몇 조 이렇게 하면 이건 시행규칙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지금 적용이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 가다 보면 우리가 관리 실무를 공부하잖아요 법 이제 여기 시험 외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행령 정도의 등급을 가진 게 뭐가 있냐면 규정이 있어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이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칙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법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헷갈리죠 그리고 이 아래는 우리가 회계 기준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거 적용을 이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깊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실무에 가면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회계 기준을 배워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계 관리 파트에서 이 회계 기준을 회계 관리 파트의 기준을 조금 펼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이 그리고 이 회계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 이제 선정 지침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래 또 뭐가 있냐면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규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관리 규약도 나오기는 하지만 관리 규약 준칙이라고 해서 시 도지사가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준칙 준칙을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만들면 관리 규약이라고 해요 준칙자를 떼버리죠 이제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어요 이제 입대의 의결로 입주자 대표의를 줄여서 입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대 입대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을 여러분들이 소장님이 되시면 어떻게요 이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결기관이고 여러분이 이제 소장님이 되시면 집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합격을 해서 여기는 기타 법령들이 많아요 이제 이 건축 설비에 관련돼서 아까 16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 설비에 관련된 법령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는 법들은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거를 엄청 넘어뛰어요 배로 넘어뛰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법을 적용하면서 실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법들을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의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주택에서도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를 좀 봐갈 거냐 그러면 건축법령에 있는 주택을 좀 봐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축법령에서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이 건축법령에서는 우리가 주택을 구분을 해서 단독주택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 중에서는 단다다 공이라고 앞자만 따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 다 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공동주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아연다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령에 대한 주택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동주택 속에서는 이 아연다귀가 뭐냐 첫 글자만 땄는데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여기는 다가구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어요 이게 건축법령에서 내리는 주택에 대한 정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법령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그러면 이게 단다다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자가 빠져요 그리고 단다다 다까지가 주택법령에 이렇게 단독주택을 규명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도 아연다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건축법령에서 했던 공동주택을 이렇게 들먹이지 않고 아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다 딱 넣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에서 정의한 주택을 우리가 일순히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 이게 이제 주택으로 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주택에다가 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넣어버려요 부대시설 공동시설도 주택이래요 단독주택이라고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확장이 돼서 커졌죠 그래서 여기는 부대 여기는 또 복리시설 그래서 복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정의가 완벽하게 어디를 커버하는 데가 없어요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도 이 건축법령을 커버하지 못하죠 전부를 덮지를 못해요 주택법령도 가장 적은 범위가 됐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한 얘기가 이거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종류를 내도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령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단, 다, 다, 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은 뭐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 가구예요 가구, 주택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구분을 뭘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구분을 면적으로 하고 또는 층수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구분한 거냐 그러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의 학계예요 그러니까 면적의 학계인데 그러다 보면 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학계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단독주택은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럼 단독주택은 층수도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 그 면적이 얼마냐 그랬더니 330 제곱 몇 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층수는 얼마 이상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3층이 아니라 3계층이라는 게 나와요 계층 계층 우리가 이하면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어? 그럼 우리가 지금 3층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계자가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런 또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계자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용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3층이다 그러면 3층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그럼 물리적인 층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 3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용도를 좀 이렇게 표현해서 용도까지 해서 구분한 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 3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필로티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필로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거로 이렇게 써요 3계층이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이거를 다 합하면 물리적인 층수는 몇 층이에요? 4층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4층인데 우리가 외견으로는 4층이잖아요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은 3계층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를 3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개자를 넣어서 3계층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3계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보고 아 저거 3계층이야 야 4층짜리 너는 뭔 3계층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한 사람이 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동으로 쓰는 주택의 면적 그 면적이 660 제곱 100박미터 이하면 된대요 그랬더니 여기 구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층수는 구분을 해요? 안 해요? 층수는 구분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3계층 이하면 돼요 그대로 여기서 구분이 가버렸잖아요? 공간은 뭐냐? 공간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도지사 공간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공간을 많이 탔을 때 안 머시기가 옛날에 충남도지사 그 분이 안이 머시였는데 그분이 나왔을 때 도지사 공간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 때 쓰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사는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다가 말을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 책을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필로티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다가구 주택에서 필로티라는 표현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필로티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 이 부분인데 이게 필로티로 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받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받쳤겠죠? 그럼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네? 그럼 우리가 많이 봤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1층이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뻥뻥 뚫어놨어요 기둥만 세워놓고 그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사람이 하니까 여기 충수해서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조금만 이면도로를 가면 이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로가에서는 조금 드물고 이면도로 가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많이 고심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충수해서 빼줄게 건축 제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률 그런데 용적률 이런 데서 완화가 되어버리니까 이걸 만들어서 층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차량 그러면 주차량이 많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량이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필로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수해서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필로티 구조로 예를 들어서 전부 이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일부를 사용하면 우리가 충수해서 빼주겠다 이것은 단독주택에서 하는 얘기예요 또 공동주택으로 가면 또 틀려 이 일부라는 표현이 또 없어져요 전부를 써야만이 우리가 충수해서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여기도 묻혀가 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일부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데 잘 보시면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경비실이 있어 경비실 이렇게 주거로 안 쓰면서 주차장 쓰고 일부에서는 경비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비실로 쓴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 필로티 구조는 우리가 충수해서 빼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은 이런 제약이 없고 보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으로 딱 왔는데 공동주택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연다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연다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단독주택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단독주택하고 지금 이렇게 큰 구분을 먼저 나누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나눴겠어요 그럼 나누는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구분이에요 여기는 구분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분 소유가 가능하대요 구분 소유가 있다라는 것은 한 채식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03호가 있어요 여기는 1004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4호만 팔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립주택을 봤더니 여기가 301호가 있고 302호가 있는데 아니 연립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딱 봤더니 301호가 있고 302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2호만 팔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에요 그 구분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라는 것은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소유를 하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거를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 그리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처분 그래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건물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 건물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구분 소유라는 거에 개념 속에 들어 있어요 그 개념 속에서 단독하고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여기다 적어 드려야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다 세대 주택이에요 여기는 다 세대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5계층 이상이면 된대요 그러면 아파트는 면적이 필요가 없어요 왜? 5계층 이상은 여기에서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않습니다 연립주택을 봤더니 이거는 660 제곱 몇 방미터 초과래요 초과 그래서 여기는 초과자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래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선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4계층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다 세대 주택이 있어요 여기는 660 제곱 몇 방미터 이하래요 그리고 4계층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구분 중에서 충돌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졌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기숙사는 뭐냐 기숙사는 우리가 이제 직원이라든지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취사를 합니다 우리가 공동취사 지사를 그곳에서 얼마 50% 이상만 하면 이거는 기숙사로 쳐주겠다 그래서 공치에 50이죠 공치 50 이상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나 뭐 이제 그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면적 제한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하고 여기에서 연립주택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대한 필러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를 써야 된다고 전부 일부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전부를 써야만이 우리가 층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예외가 하나 또 생겨버려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 다세대주택에서 필러티가 또 나와요 필러티가 나오는데 얘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는 필러티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아까 다가구에서 나왔어요 다가구에서 이 다가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티에 대한 규정은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이렇게 전부가 나오고 이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또 묶여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여기까지 구분을 해야 완벽하게 이 주택의 건축법령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2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